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개봉해서 생산하는 SF프렉시볼은 인터락 형식의 고장력 프렉시볼 전선관입니다. 내 외부가 미려하게 제작되어 전선 삽입시 손상되지 않으며 잡아당겨도 풀어지지 않는 내 이탈력과 압축강도가 우수한 제품입니다. 건축물공사, 공작기계 배선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방수 가요 전선관입니다. 오늘 지미는 후렉시볼과 환영박스를 이용하여 무드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물로는 타공된 SF전선관 튜브, 이방출 관통형 환영 노출박스, SF컨넥터, LED 라이트정보, 수동드라이버입니다. 수공지용 배선 등 다양합니다. 새삼화, 차량이 토스, rek-geo-tang, 20, 21, 21,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